한국은행이 중소기업의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 지원금과 관련해 호남권은행의 대출금리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코로나 지원금과 관련해 한국은행은 0.25% 금리로 지원하고 있지만 광주지역의 시중은행들은 평균 2.99%를 지원하며 15배의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이러한 대출 실행 여부와 대출금리는 은행이 기업의 재무 상황 등을 심사해 독자적으로 실행하고 있어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